와! 금방 맑아졌어요. 그리고 비가 보니 스코어 영상이니까 이것이 분나마의 스코어 영상입니다. 갑자기 비가 멈췄습니다. 햇빛이나 보이네요. 무지개, 쌍무지개가 뜨지 않나요? 일단 비가 고쳐서 바깥 타려고 하겠습니다. 호박 타를 잘하는 소리입니다. 비가 고pruch냄을 통해 썰어주세요. 패배 글로lat기 소금의 마늘을 맞춰주세요. 와 금방 맑아졌습니다 아까 이렇게 비거더니 스쿨 현상인가 이것이 동남아의 스쿨 현상인가 갑자기 비가 멈춰왔습니다 햇볕이 나고 있네요 무지개 쌍무지개가 뜨지 않을까 일단 비가 그쳐서 바깥을 나가보겠습니다 비가 멈춰서 바깥이 나고 비가 멈춰서 바깥이 나고 이동밥과 비가 멈춰서 바깥을 부수ands 멈춰서 바깥을 빼고 비가 멈춰서 바깥이 나고 비가 멈춰서 바깥을 빼고 비가 멈춰서 바깥을 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